한 채 좀 더 숙이고 이게 쓰름 자세 복지법 하면 되는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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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웃어 아 이게 남편을 보여주기 아 아 아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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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대체 시름장은 어딜까요? 아니 저 끝에 있다는데 지금 아직도 시름장이 보이지를 않아 이것 봐 저건가? 저건가? 나 지금 여기 안 보이지 아니 여기 왜 이렇게 높아 잠깐만 벌써 지친 것 같아 야 아 너무 힘들어 빨리 와 빨리 와 아 아니 여기 왜 이렇게 높아 아 잠깐만 마이크 마이크 아 안녕하세요 아 지금 벌써 힘들어 아 이거는 몸풀인데 아 아니 맨날 여기 오른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렇지 저기 밑에 숙소가 있어가지고 아 이제 시름팬티 입고 이렇게 걸어 올라오는 솔직히 맨날 걸어 올라온다 아니면은 차 타고 올 때도 있다 아 1학년 때 막 신입생일 때는 웬만하면 뛰어 올라왔는데 지금은 이제 좀 차가지고 무조건 차 타고 올라오지 여기야? 형 들어와 총소를 안 해놔가지고 야 벌써부터 모래의 기운이 느껴진다 하 하 진짜 너무 힘들어 시작도 안 했는데 아니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거 자체가 훈련인데 겨울엔 진짜 너무 춥고 여름엔 너무 덥고 정문부터 여기까지 막 뛰어온 훈련을 하기도 해? 그 새벽운동은 이렇게 학교를 뛰지? 둘레로 이거 여기 산인데 이걸 어떻게 역시 체력이 좋은 이유가 있구나 훈련하기 전에 뭐부터 해? 그냥 후배들이랑 장난치면서 스트레칭? 유연해야 되니까 실행이 유연해야 된다고? 유연해야지 부상 방지 너무 유연해? 해봐 하 이게 최근데 이게 최근데 그게 뭐가 유연한 거야 바로 시작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렇지 와가지고 한 30분 동안 장난치고 이제 삽화 차가지고 장난치는 시간 필요한가요? 거의 스트레칭이 장난치는 시간이지 그렇지 스트레칭은 유연해야 된다니까 오케이 그러면 처음부터 이제 뭐 해야 돼? 나는 그냥 이렇게 오자마자 후배 하나 잡아가지고 후배를 잡아서 어 저 후배입니다 여기 하면서 그냥 저 후배입니다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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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네네 나 스트레칭 하자 아 이러고 그냥 바로 하시는 거야 이러고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오케이 씨름 햄스트리는 또 엄청 짧아지는 운동이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왼쪽 다리 펴가지고 이렇게 그냥 밀린다는 느낌으로 계속 아 이러면서 좀 천천히 유연하네? 천천히 계속 아 이런 스트레칭 너무 좋아 이런 스트레칭 너무 좋아 아니 근데 예전에는 씨름하면 보통 강호동 선수님 이만기 씨 덩치 큰 사람들이 많았잖아 그렇지 근데 TV 보면은 예전보다는 조금 근육이 좀 많은 실행 선수들이 많더라고 음 옛날 그 선배님 때는 무제한 세급이었고 그냥 몇 킬로가 나와도 상관없고 150, 160이나 나와도 상관없는 근데 지금은 80kg 이하야 그게 시작으로 80, 90, 105, 140 140kg 이하가 마지막이니까 음 너는 지금 몇 킬로야? 다음 주 씨앗 때문에 살 빼고 있어갖고 제가 한 85kg 몇 킬로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79.9 79.9 79.9면 약간 나랑 비슷한 몸무게 있네 나도 한 78 이 정도 할걸? 서로 서로 속이는 거 아니야? 근데 너는 씨름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야? 어 나는 다녔던 초등학교에 씨름부가 있었는데 맨날 아침 일찍 씨름부 형들이 운동하는 모습 보고 와 멋있다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래갖고 한 5학년 때쯤이었나? 감독님이 이렇게 스카우트한다고 반을 돌아다녔는데 난 안 뽑혔어 안 뽑혔어? 난 안 뽑혔는데 열 받잖아 씨름 잡아서 감독님 저 씨름하고 싶은데 그래서 시작하게 됐지 아 진짜로? 와 뭐가 멋있었던가요? 씨름에 어떤 부분 그냥 이제 내가 맨천초등학교를 낳았던 등 뒤에 대구 맨천초등학교 씨름부 등 뒤에 이런 게 너무 멋있었어 뭔지 알아 뭔지 알아? 근데 지금은 안 잊고 다니거든 아 안 잊고 다니거든 시합장에서도 안 잊거든요 동생도 씨름 선수 씨름 선수 4학년 솔직히 동생이랑 친해? 안 친해? 친하지 친해? 오히려 스트레스 안 받아? 동생은 이제 그런 데에 부담이 많이 되는 거지 와 쟤 노범수 동생이네 씨름 잘하겠다 이러니까 애가 기가 많이 죽어있어 아 그러겠다 그리고 또 노는 걸 너무 좋아해 평일에 운동 5일 하면 둘만에 가서 근육을 다 뺏어 들어와 말짱 도르모가니 진짜 그러면 혹시 최근 전적은 어떻게 돼? 최근 전적 시합 6개 열린 것 중에 지금 4개 장사 있지 세대 장사 이 정도면 거의 우리나라 1등 아니야? 지금 지금도 1등이니까 이거 보고 혹시 누가 막 아닌데요? 지금 1등 다른 사람이던데요? 아 젤때 젤때 아 아니야? 그 정도면 엄청 잘하는구나 이런 거 할까? 할 수 있어 안 되어서 유연해야 된다면서 아니 씨름 할 때만 유연하는데 아니 씨름 할 때 유연할 필요가 뭐가 있나? 그니까 상대가 공격이 들어오면 이 골반이 안 유연해서 안 빠진 사람이 있어요 아 이렇게 빨리빨리 어 근데 막 허리도 막 이렇게 꺾이는 사람 있고 어 그런 거 이거 그냥 코가 제일 중요하다 아 스트레칭 이제 다 했으면 이제 뭘 해야 되지? 스트레칭 하면 이제 옷 갈아입고 사빠 바로 하는 거야?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안다리 밭다리 뭐 한 다섯 개씩 하고 뭐 한 다섯 개씩 하고 나 지금 네가 말한 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거든? 그냥 기술 그냥 제일 기본적인 기술을 하고 씨름을 바로 아 그럼 가장 기본적인 거 몇 가지만 알려줄 수 있어 혹시? 사빠처럼 알려줘 아 오케이 혹시 옷 갈아입어야 되나요? 아니 아니 그냥 벗기만 하면 되는데 벗기만 하면 되는데 벗기만 하면 되는데 벗기만 하면 되는데 벗기만 하면 돼요 난 너 딱 걸릴 뻔했다 노란색 어 노란색이긴 하네 그리고 옷 갈아입고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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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